안녕하세요ㅎㅎㅎ 안녕하세요!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오징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소하고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발이 없어서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하지만 진짜 계속 가요 정신에 살짝 뼈는 거 같아요 너무 맛있지만 Stand up 제가 그냥 먹고싶은 가akan 보기 한 번 덜지 controvers violently Gotta 먹어야지 이거 상큼한 마슴은 매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입안에 밥을 먹었을 때 양념이 더 잘 어울려요 오직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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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콜라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